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나왔는데 오랜만에 상당히 큰 폭으로 지지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은 1심 선고 후에 본인의 유죄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반박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먼저 오늘 M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주 전보다 지지율이 8%가 올라가지고 27%로 지지율 회복을 했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점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총선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부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총선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지지율이 상승을 했고 또 눈에 띄는 점은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 구간에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여러 악재로 지지층조차도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이번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주 전 대비 18% 지지가 더 상승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지층 내에서 70%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14%가 올랐으며 무당층 내에서도 13%의 지지율이 올랐는데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정치 분석가들은 최근에 이재명과 민주당의 악재에 윤 대통령이 반사이익을 많이 얻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으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그렇게 오랫동안 뭉갰었던 선거법 사건 관련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센 판결이 떨어져가지고 사실상 차기 대권 과도가 불투명해졌는데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보수진영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재명 이슈로 상당히 속을 끌어왔었는데 이재명의 일시 선고가 보수진영의 한풀이를 좀 해주면서 보수진영 결집에 도움을 주었고 또 중도층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하도 자파 인정에서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검찰 조사가 정말로 전부 다 거짓말이고 조작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촉각을 세워가지고 1심 선고 결과를 지켜보았는데 1심 선고 결과를 보면 이재명과 민주당의 주장은 정말로 터무니없는 소리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중도층에서조차도 이번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말이 많이 나왔지만 어쨌든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의 처음으로 국민들 앞에서 직접 허리를 숙여가지고 사과를 했으며 기자들하고도 2시간이 넘게 대담을 이어갔는데 이러한 모습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기자회견 이후에 최근 김건 여사 모습이 아예 보이지 않고 이번에 주 20 순방에도 김건 여사는 함께 가지 않았으며 이러한 모습들도 윤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데 상당한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따로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 이번에 주 20 순방에 김건 여사가 동행을 하지 않은 것은 잘했다라는 이런 의견이 상당히 있는 만큼 이러한 것들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가지고 요새 야당 진영에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이슈가 상당히 좀 멀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정치적 이슈에 멀어져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것들도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는데 이 결과를 보면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지율을 상승을 시켜야 되는지 대충 힌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며 우선은 이재명을 비롯해가지고 문재인이라든가 야권 진영의 인사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인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며 이것이 보수 진영의 지지층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고 또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데 가장 큰 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있었던 야권 진영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순방을 비롯해가지고 대통령이 돌아오면은 민생경제 이슈에 더 힘을 많이 써야 될 것이고 대통령실은 앞으로 가급적이면은 국회와 관련된 이슈라든가 정치적인 이슈에는 휘마리지 않는 것이 대통령 지지율을 견인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김건 여사의 앞으로 행보를 관리하고 있다는 시그널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며 지금 제2부속실이라든가 특별감찰관 관련해가지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결과를 내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보다 당연히 더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재명과 민주당 측에서는 지난주에 있었던 이재명의 1심 선고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국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이재명의 1심 선고에 대해서 국민들의 49%가 이재명에게 징역형 판결이 나온 것은 적절하다라고 응답을 했으며 잘못이라고 응답을 한 것은 41%였는데요. 사실상 민주당 지지층들 빼고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재명의 징역형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왜 국민들이 현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라든가 실망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재명 쪽으로 새가 몰리지 않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도 그 대안 세력으로 이재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 국민들의 현 주소이고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민주당 측에서도 계속해서 이재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을 내세워서는 차기 대선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좀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 지금보다도 사법 리스크가 훨씬 더 불거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패배를 했는데 차기 대선 같은 경우에는 그때까지 이재명이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으나 아무튼 혹시라도 이재명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은 지난 대선 때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상태로 출마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만신창이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과연 민주당에서 재직권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주당에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재명 1심 선고에 대해서 사과라든가 반성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민주당에서 뜯어고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보면은 당선 무효 기준 벌금을 백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상향을 시키자라는 이런 내용을 넣어놓았는데 정말로 시대와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생각이 되면 이거야말로 유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으로서 아니 국민들은 구라쟁이를 뽑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은 그냥 구라쳐가지고 금배지만 달면 된다 대통령만 되면 된다 뭐 이따위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거짓말쟁이를 당대표로 내세워가지고 그런 것은 알겠으나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 법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시대를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며 선거를 치룰 때 맘놓고 거짓말할 생각을 좀 하지 말고 정직하게 선거를 치룰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게 정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다음주 25일에 이재명의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있는데 이때 아마도 당연히 유죄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실제로 통계를 보더라도 위증이라든가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4명 중에 3명이 유죄 판결을 받을 정도로 법원에서 굉장히 엄중히 다루는 범죄입니다 이재명과 민은아 같은 경우에는 다음주에도 1심에서 유죄를 쳐 맞고 나면은 지금보다도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정부 여당 측에서는 이 기회를 확실하게 살려서 그동안 부진했던 지지율 반등이라든가 정책 드라이브를 거래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만나요!